전남 순천시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확충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한 것입니다. 제가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어르신 한 분이 쓰러져 계시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고 자칫 골든타임을 놓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, 즉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찾아보다가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전남에도 많은 시군에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에는 이 조례안이 없어서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 또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1인 가구의 안부를 확인해 생활 지원과 심리, 정신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포함돼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. 순천시 의회는 고독사 사전 예방과 민관 협력을 통한 안전망 구축에 나서 사회적 문제인 고독사를 순천시와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. 복지TV 뉴스 이형수 씨입니다.